안녕하세요. 오늘 판매 생산 안내입니다. 자연산 광어하고 자연산 민어입니다. 썩장떼기에서 보내드려요. 다음으로는 시보미 먹갈치 입니다. 5.8kg부터 5.6kg 그 다음에 5.4kg 손가락 삼진 4kg이구요. 배 퇴진게 약 3분의 1정도 되는데 그 배송하면서 좀 더 많이 퇴집도 하거든요. 실제로 택배에서 그냥 부드럽게 갖다 주는게 아니라 막 집어 던지니까 배가 좀 많이 퇴집니다. 그 점 이해 좀 부탁드릴께요. 그리고 지금 갈치가 많이 잡히니까 좀 가격이 좀 싼 편인데 날씨가 뜨거워서 배가 쉽게도 많이 타집니다. 좀 바람도 좀 불어있는데 아무튼 그 주둥마리 잘라보고요. 머리는 버리지 마시고 반짜나 합쇼. 그 다음으로는 20마리짜리입니다. 배가 이거 마이터였어요. 6.0kg, 5.4kg, 4.6kg, 4.8kg이구요. 그 배가 많이 터졌습니다. 대신에 그 다음에는 2띠입니다. 9kg에 48에서 49마리 들어가구요. 그 몸뚱아리만 잘라갖고 반찬 하시면 되구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가 좀 많습니다. 그리고 젓갈 담세요. 그리고 젓갈을 제가 이건 담아서 제가 보내드리는 겁니다. 15kg에 보내드리고 있어요. 또 다음은 젓갈쌈장입니다. 갈치젓갈쌈장이에요. 그 안에 갈치젓이 한 60 몇% 정도 되고 또 4kg짜리도 판매하고 있고 1kg짜리는 이렇게 담아서 판매합니다. 다음으로는 또 냉동, 쫄보검입니다. 보고 손질 할 줄 아시는 분만 주문하십시오. 머리 딱 뜯어불고 배에 갖고 칼집 내고 물에 담궈놓으면 되요. 또 다음으로는 갯가재입니다. 목에 하얗게 대고 왕자 세게 줄이 그어진게 암컷입니다. 없는 것은 수컷이에요. 암컷만 추려가지고 장 담궈로 드시거나 아니면 삶아서 무치만 드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